안녕하세여! 여기 전라남도라는 지역에 있는 순청만습지라는 곳입니다. 순청만습지라는 곳은, 이런 작은 부분은 한국 밖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에 도움이 되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너흠이 너무 피해 버리지 않습니다. 너흠이 하던 주변에 오는 곳 뒤에 오는 두 곳이 있어요.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많이 자라나고 길게 자라나니까 사람 키 만큼 자라나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사진 찍기도 좋고 진짜 이쁘게 사진이 나올 거에요 그러니까 한 10월 아니면 11월 쯤에 가보면 갈대라고 그 여기 숲지는 숲지인데 갈대밭이 될 거에요 이거는 초록색 갈대라고 하고 10월 쯤 되면 갈색으로 변해 가지고 진짜 이북에 펼쳐질 거에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갈대에 축제해요 축제 하니까 그때 한번 찾아가면 좋을 거 같아요 저는 너무 서울에 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찾아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갈대는 제가 서울에 있는 하늘공원에 가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순천만 숲지는 그냥 초록색 갈대로만 기억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가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요리는 다이아비로 릴라 되는 루틴을 다이아비로 릴라와 로 레코멘데이션 빌지 말래 제주명할 때 말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안한 토마토에 도착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나눠서 질문을 찾기 바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여러분께 진짜로 구독해주세요 ν이라 시청해주세요